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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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촬영 중인 음식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됐어요. 아, 너무 기뻐요. 건강하게 있어가지고. 아니, 소세지 먹고 임신하고는 건가 봐. 이거 뭐야. 게이터링도 하고 소세지도 만들고 컨설팅도 하고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시골이 어디 있어. 심장 소리. 다시 들어요. 듣고 싶어요. 빨리 빨리.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끝까지 시작해. 더 늘려달라는 거지? 좀 더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아기가 여행이. 예쁜 방을. 이리 려할 것 같아요. 침대. けれど. 폴리 소세지 많이 만드로야해요